가슴이 아파와 니가 뒤에서 조정했지? 내 손주! 내놓지 말라고 니가 차 운동 붙였지 네가! 쉽지 않은 일인데 장하다 최준혁이 오해원한테 다 내몰 것 같아 그거 밝혀준 게 의자 면허 취소야 우리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?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그날 수술에 대해서 오해원한테 모두 빠짐없이 진술하게 만드세요 이번 일만 무사히 넘어가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